돼지의 지방도 쏙 빼주만큼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 덕분에 녹차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젊은이들의 입맛을 공략한 녹차 전문 카페들이 성업 중. 마시는 차에서부터 케이크, 주스,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녹차가 빠지질 않는다. 먹기도 편하고요. 먹어서도 몸에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녹차 즐겨 먹어요. 녹차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더 살이 들지지 않을까 해서 녹차를 많이 마시죠. 녹차 드시고 황금보다 더 귀한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세요. 녹차지원